민주당과 문재인이 귀신같이 공포한 검수완박. 드디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략을 찾았네.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 곡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천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이기려고 저들이 그랬지? 그러니 수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곡은 그냥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병신짓 한 거였어? 크크크 최악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내려가서 200표 받아야 함. 절대 불가능하지. 지금 민주당 xx들 부들부들하고 있을 거다. 검수완박법은 이미 전임 문재인이가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함. 민주당과 문재양이 그래서 윤석열 취임 이전에 서들렀던 거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저것은 위헌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동훈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려나 보다. 일단 일반 국민들은 검수완박법을 위헌 소송하기는 힘들다. 위헌 소송은 실제로 그 법으로 피해본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에 다만 행정부 같은 정부기관은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위헌 소송을 할 수 있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대한 수라고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기가 막힌 수를 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소식일까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무효화 전략이 나왔다라는 기사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의 검수완박, 문재인과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천재같은 몰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대응 전략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예상 행보는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인사와 전략을 가장 시급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이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과 처리과정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한쟁이 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유무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검찰청이 권한쟁이 심판 청구 자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 장관은 권한쟁이 심판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검찰은 한동훈 장관 주도로 법무부에 테스크포스를 끌여 검수완박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공포된 검수완박 잘못된 것이라고 손을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 검수완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검찰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정기인사는 대검 차장 임명 후 오늘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후보자 추천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인선에 먼저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재 김후건 대구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연수원 25기부터 27기가 고검장으로 되고 임명되고 연수원 28기부터는 검사장으로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어가면서 검찰은 4개월 동안 구여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권이 공포한 검수, 완박, 무효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테스크포스 팀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전 정권의 여러 수사들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위협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상설 특검 가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오지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에 관련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모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구여건 민주당 관련 수사는 시동을 건 모양새다.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 전담부는 최근 대전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연루된 월성원전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람 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 가동 여부도 최대의 관심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 시작하면 바로 그날로부터 상설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용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토목사업자 나머씨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는 이유에서이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 가동 여부에 대해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나 업무 처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의 검수완박을 무효화시키는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이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한동훈 검수완박 무효화 준비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취재우톡이라는 TV조선 뉴스7의 화면들을 캡쳐를 해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신의안수를 두었는지 캡쳐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재 검수완박 무효화 TF팀 구성 검수완박 무효화를 위한 TF 연일 회동을 하며 계속해서 전략들을 찾아내고 있다.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을 포함해 검사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넣어서 헌법재판소에 넣을 것이며 검사 2000명의 이름을 모두 넣어서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인 포함 검사 2000명 이름 싹 다 넣어서 위헌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무료화 예정임. 곧 큰 거 하나 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박 무효화 전략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티즌들이 한동훈 천재 한동훈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과 민주당 큰일 나게 생긴 이번의 소식의 본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